오늘 어디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메이드 카페를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거 메이드 카페 얘기해놨어? 설렘? 메이드 카페 조금 예습을 해봤는데 거기를 봐도 될지 싶어가지고 피 벌었으면 메이드 카페 가야지 한번 가보시죠 뱀파이어라고? 피 흘리는 거 그거? 메이드 카페인 줄 알고 왔어 일단은 들어가보시죠 뭔가 예감이 좋지는 않아요 네 잠깐 기다리라고 아 카메라 대관이야 아니 뭐 남은 거 아니네 대단해 대단해 봤으면 주의상 십 자 이거야 플레이크 아니 네 사장님이 뭐 생일 네 뭐 뭐